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쌍방울의 전 회장이었던 김성태가 소환이 되어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와 이재명은 둘 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법정 증언도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된 해프닝도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는 이재명과 김성태가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함께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김성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라 김성태하고 닮은 인물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김남국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인터넷상에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사진 속의 저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차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재명과 손을 잡고 있는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둘째 아들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2017년 1월 23일에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재명의 둘째 아들의 외모가 김성태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해를 해서 인터넷상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형적인 가짜뉴스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하고 김성태가 알고 있는 사이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좁고 싶고 떠나가지고 이건 뭐 대놓고 가짜뉴스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론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김성태하고 이재명의 차남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으면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가짜뉴스가 아니더라도 이재명과 김성태가 알고 있는 사이였을 것이라는 이런 정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작년 말에 노커뉴스의 보도를 보면 이재명이 결제한 중국 출장 결과 공문에 쌍방울하고 김성태가 등장을 하고 있고 당시 해당 보도를 보면 해당 문건은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 문건인데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와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신모 당시 평화협력국장 윤모비서관 등 2019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들이 중국으로 출장한가서 북한 측의 관계자들과 접촉을 해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특히나 이날 일정표를 보면 첫날인 2019년 1월 17일 밤에 중국 선양시내 식당에서 중국 내 한국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간담회에서는 이와영 전 부지사하고 북측의 송명철 부실장 외에도 한국기업인 쌍방울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파괴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당시의 사진 자료 등을 보면 문건에 기재된 쌍방울 그룹 관계자가 김성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김성태를 모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2019년도 1월 달이면 이재명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었고 차기 대선을 꿈꾸고 있었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남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을 한다든가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이거를 자신의 대선 출마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 평화부지사인데 평화부지사라는 이러한 직책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이와영을 경기평화부지사라는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 앉혀가지고 남북관계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까지 날아가서 쌍방울의 김성태를 만나고 북측 인사들하고 만나서 대북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온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이 모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나 해당 출장의 결과 보고서에 이재명 본인이 직접 사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 내용이라든가 해당 사업 추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이재명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이들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던 사진도 떡하니 남아있고 사진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안부수 아태호 회장인데 그는 이미 구속까지 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보았을 때 저 사진에 있는 인물이 이재명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면 이재명이 김성태를 모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편 이재명 측에서도 김성태를 모른다라고 잡아떼고 있지만 김성태 역시도 이재명을 모른다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송환조사 첫날부터 김성태 측의 이러한 주장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성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쌍방울의 전 임원이 이재명과 김성태는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증언을 다른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김성태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증언으로 했으며 검찰 측에다가는 본인이 한 증언이 사실이 맞다라고 확인까지 해줬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에는 위증을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와 같은 증언을 했다라는 것은 김성태 전 비서실장의 이 증언이 사실이거나 또는 그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김성태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작년 말에 한참 도피 중일 때 검찰 측에다가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진술을 다 할 테니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좀 봐달라고 딜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법정 증언이라든가 김성태 측에서 했던 이런 행동을 놓고 보았을 때 김성태가 이재명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뭐 검찰 출신의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첫 번째 조사부터 자신의 주장을 바로 반박을 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서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검찰 측에서는 김성태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카드만 깐 상황인데 완전히 김성태를 누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입국을 하면서 이재명과의 관계라든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지만 검찰의 첫 번째 패를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증거라든가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바에야 차라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최대한 양형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장동 애들하고 똑같죠 대장동 애들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찌다가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돈이라든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제는 뭐 다 슬슬 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이재명이라든가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이야기했었고 특히나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송환되기 직전에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면서 아주 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정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를 두고 해외 도피 중인 중 범죄자들이 귀국 직전에 언론사를 선택을 해서 관련자들에게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증거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짓말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서는 이재명과 김성태의 거짓말은 물론이고 이 두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말 맞추기를 했는지 여부까지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